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.2%로 전망했습니다. ADB는 인공지능 열풍과 클라우드 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.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선 올해 4.9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.1%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.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, 반도체 수출 회복,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.